반면 아저씨는 배달을 밟는 동시에 핸들 움직이기는 기본 그러면 두 배로 빨라지겠어요 쭉 뻗고 여유만만 맨땅 노조끼를 즐긴다 이렇게 노조끼를 타다 보니 날이 할 때 안 땡기는 데가 없당때 두 발 자전거를 타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만들었다 네 발 노조넌 자전거 이건 좀 멋져요 발명품이에요 저 이륜 자전거에 업그레이드판이죠 반장만 움직여도 구독이 된다는 거죠 이건 정말 욕심나네요 이게 그 차이점이 있는 겁니다 그 속이 어찌나 복잡한지 넓히고 슬킨 체인더 행여나 다칠까? 빗자루 솔로 막아서 반장이 삽니다 다리로만 다르네 저의 빗자루였네 다리로 가면서 방향이 열을까지 되고 엉덩이로 요래 요래? 발을 까딱까딱 해주면 가등어 태기 참 쉽죠잉? 남념 스타일 남념 스타일 손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네 남념 스타일 책을 보면서도 가면 되겠어요 제가 탈 거야 인기가 폭발입니다 손을 넣고 타도 될 만큼 쉽고 안전하게 탈 수 있다 보니 남녀 노선은 물론 가정들을 못 타는 사람도 쌩쌩 달릴 수 있다고 진짜 운동되네 운동 효과는 두말하면 잔소리 허벅지가 너무 땅땅해진 것 같아요 동네 명물되겠어? 재미있다 뭐라고요? 명물될 것 같아요 날씬한 몸매를 원하십시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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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힘차게 노를 조시키십시오 노젓는 자전 거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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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CF네요 CF 하나로 달라지는 당신의 멋진 모습을 더 탐나네요 탐나요 노젓는 자전 거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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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방 따라야죠 전신운동이 되는 노젓는 자전거 가격은 영원입니다 공짜입니다 살 수 있어요? 살 수 없습니다 팔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잘 맞죠